안녕하세요 왕의 남자를 사랑해주시는 팬 여러분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여러분의 배우 이준기입니다 네 여러분 어느덧 왕의 남자가 18주년을 맞이했다고 합니다 이 모든게 여러분들의 사랑 덕분인 것 같습니다 항상 정말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구요 올해 12월 10일날 또 상영회를 한다고 하는데 저는 아마 일본에서 또 팬미팅을 받고 있느라 참석은 하지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너무너무 아쉬운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여러분들께 영상으로나마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 18주년 18회 동안 정말 우리 감독님을 비롯한 배우님들 또 왕의 남자에 관련된 모든 스태프분들 그리고 우리 모두를 사랑해주셨던 우리 팬 여러분들 정말 어떤 시간들을 보내셨나요 저도 그 18회 동안 여러분들의 응원과 사랑을 받으면서 이렇게 좋은 배우로 성장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꾸준히 멋진 모습 좋은 모습 진정성 있게 성실하게 배우생활 잘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가슴 깊이 진심어린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번 18주년 기념 상영회도 즐거운 시간 되시고 뜻깊은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언제나 그렇듯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축하해요 감사합니다.